전화할 만 있잖아요. 이거 녹음하지 마시고요. 녹음하지 마시고요. 전화할 만 있잖아요. 저는 지금 미사에 왔습니다. 폭행 행사하지 마세요. 폭행 행사하지 마세요. 법대로 하세요. 법대로 하세요. 법대로요? 아니. 사화하세요. 법대로 하세요. 야! 정천수! 폭행하지 마. 몸 대지 마. 손 대지 마. 야! 니 입으로 급하게 하라고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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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때문에 됐습니다. 어? 그냥? 어? 어? 그냥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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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 떠나고 나갔냐고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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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하세요 저 무대 맞았습니다 이제 폭격 등보로 하겠습니다 폭격 등본 하겠습니다 폭격 등본이 빠세요 벽고 빠세요 희해완 죽이 빠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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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세요